안녕하세요. 사막 똥불행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. 아무래도 생업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더라고요.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촬영을 하게 되면 또 그닥 그렇게 재밌는 영상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지 않았었습니다. 그러다가 생존 신고도 할 겸 그리고 날씨도 좋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그래서 근처에 사시는 이등광고 이등님과 함께 제 자그마한 바이크 에이프 홍당무를 타고 오늘은 생존 신고이자 짧은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고요. 다음에 조금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떠나보실까요? 감사합니다. surviv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에서 고무가 나와버렸네요 부대찌개 진짜 오랜만에 먹네 언제 먹었나 생각도 안 나 네? 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